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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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거 없는 게 아쉽네. 유독 가스 강호해야겠다. 군돈어. 롤드 플랜 동방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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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폭주 아드 작도 겁나 총 쓰고 싶네 땡 이열 공대 어서오고 개스 안된 도박 떠냐 아 아 아 아 아 예스 산된 도박 산된 개도박 개도된 산박 오산된 개도박 오산된 개도박 마주 어디 갔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굿 정말 이지하게 잡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피가 담긴 병. 략가가 있으니까 환수가 나을 것 같긴 한데 이 영상에서 만나요. 미친 돈 내놔 저는 강도예요 돈을 주세요 내 체력이 깎이는 거지 내 체력이 깎이는 거지 이쪽에다 필별창 내 체력이 깎이는 거지 내 체력이 깎이는 거지 내 체력이 깎이는 거지 겸준해 내 체력이 깎이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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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체력이 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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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이는 거지 내 체력이 깎이는 거지 내 체력이 깎이 깎이는 거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직 되게 별로인 부분들은 있긴 하다. 이런 꼴이 난다. 바로 봐. 실력 실패. 근데 어차피 고급상자에 있어서 이런 꼴이 난다. 고객을 괜히 넣었나? 아 근데 첫 핸드 말릴 확률 줄이려면 넣어야 돼 어차피 첫 핸드가 중요한 건데 내장해체가 연골 손실을 막아줄 수 있는데 다음 핸드 말릴 확률 아 저 핸드 말릴 확률 아 저 핸드 말릴 확률 더욱 강해진 내장의 층 벨리버스 있어서 어 달팽이가 무섭진 않은 듯 아이 미친 쓰레기 겜 아냐고 골칫거리 언제 버리지 골칫거리 언제 버리지 골칫거리 언제 버리지 골칫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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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가 당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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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은근히 고개 지워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똥 공격이 제일 필요 없겠지. 육을 개받네. 아니... 미친 게임... 아니 저게 확률상 그렇게... 그렇게 낮은 확률은 아닐 거라서... 뭐... 그러려니 하는 건 있는데... 그래도 꼽네. 이거 켈리 없었으면 한번... 말릴 위험이 있겠지만... 켈리가 있으... 있어서... 잃을 수가 없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케이 심장 퍼펙트 내가 알던 그 찐따같은 사일런트가 맞나? 심장이 웅장해진다 진짜 사일런트는 저절이다 한 번 더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센데고 오랜만이네 요렇게 까지 센데고는 잘 안나오는데 100대0 나온거 봐 지금은 규준들어가도 이길지 어차피 규준버리면 돼 다가가가 이야 삼막 엘리트 처치의 5 영웅 7 6포인트 2487 방어 주는 유물 쓰냐 병돔에는 선장의 탈윤이 몇개야 단 240개 헌받아 41방어 헌받아 40방어 주는데 어떻게 질 수가 있냐 금속화열장이라고 진짜 뒤지게 쐈다 끝 끝